가요계 외국인 근로자들 신문고 대한민국 의향의 소리 지르시죠 제안이 있었어요 방송 제안 한 방에 6명이 자고 이랬었어요 핸드폰도 뺏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요? 처음에 그런 노예계약이 너무 힘들었어 솔직하게 진짜 못 나가게 하면 더 나가고 싶어요 이런 문자로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만나고 진짜 여자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구랑 만나볼까요? 야임마!